초코오징어 갖고 왔습니다. 한 상자에 20마리씩 들어가는 초코오징어고요. 굉장히 싱싱하고 좋습니다. 쪄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 거 아시죠? 식감이 정말 맛있어요. 그리고 자랭이 병어 대사이즈입니다. 병어 대사이즈고요. 자랭이 병어 대사이즈고요. 오늘 굉장히 싱싱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자랭이 병어만 원하신분들 자랭이 병어만 드시는 거 아시죠? 그리고 오늘 사신비병어도 갖고 왔습니다. 한 상자에 40마리씩 들어가는 사신비병어고요.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나가는 병어 중에 하나입니다. 병어 가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병어 원하신 분들 꼭 연락주시고요. 그리고 오늘 30미병어도 갖고 왔습니다.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는 30미병어고요. 택감 가능하고 제수용도 가능한 사이즈입니다. 병어 원하신 분들은 꼭 연락주세요. 그리고 가장 큰 병어 20미병어 갖고 왔습니다. 20미병어고요. 굉장히 큼직큼직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병어 힙감용이고 제수용도 가능한 사이즈입니다. 그리고 드디어 구멍이가 풀렸습니다. 한티 먹갈치 갖고 왔습니다. 목포 먹갈치고요. 가장 인기가 좋은 목포 먹갈치입니다. 가장 많이 나가는 사이즈 중에 하나고요. 정말 선도가 좋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.